정확히 말씀드리면 캡슐 에스퍼레소 머신입니다. 와우! 힌트! 추첨! 어 뭐야? 뭐야? 탁진이, 한진이, 백진이, 정답! 김신영! 하나, 둘, 셋! 히어! 정답! 조갑경 많이 나옵니다. 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아까 하셨다면서요?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계속해서 힌트 보세요. 다음 힌트 주세요. 저게 뭔가요? 정답! 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의 비로 정답!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도연 성공!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막내 석주양한테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청소기 하라고 청소기 로봇청소기 스팀 청소기 이거 아실까요? 힌트 주세요 비가 오네요 장마인가요? 이제 아껴야지 다음 힌트 보면 센스 있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우산인가? 비가 오고 있어요 뭐야? 정답 김신영 비내리는 영동교 정답 나오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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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래리네 영동교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모르실 거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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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면 저처럼 느닷없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한 우승 건강한 회복으로 우리 도전 전국을 많이 봐주시기 바랄게요 어서 자 지금 남은 선물이 일단 루어 낚시 세트 심구 청소기 그다음에 김치와 만두 세르 핸디형 다리미 이거 이긴 팀이 다 가져갑니다 싹 다 올킬입니다 틀리면 바로바로 제가 밀어요 음악 아우 떨려 서울시스터즈 첫 차입니다 퍼스트티 아 아니구나 장혜정 새벽 안개치며 달려가는 첫 차에 몸을 씻고 꿈도 씻고 내 마음 모두 씻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조세호씨 사랑하다가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김혜연씨 꿈같은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예원씨 전부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있겠어요 윤영빈 새벽 안개는 지고 달려달려 첫 차에 몸을 씻고 꿈을 씻고 지원 모두 씻고 떠나갑니다 박경 당신을 멀리 멀리 네 세 분 남았습니다 자 세 분 중에 한 팀이 이 선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뮤직 스타트 김혜연씨 혜림키 김혜림씨 혜림키 김혜림 누나 보고있나? 누나 전화 좀 하세요 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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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도 역시 그대와 나 이렇게만